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누가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지시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 통화가 막 이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저런 무슨 나름 작전을 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말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경찰서를 찾은 건 김호중 씨가 아니라 매니저 A씨였는데 그런데 또 그것도 김호중 씨의 옷까지 바꿔입고 경찰에 대신 출석을 했잖아요. 이걸 또 누가 시켰느냐? 이것도 되게 말이 다른데 김호중 소속사의 대표는 김호중 씨의 친척 형이자 소속사 대표로서 김호중 씨가 뺑소니가 알려지면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매니저 A씨에게 옷을 바꿔입고 대신 일처리를 해달라 김호중 씨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속사 대표는 내가 시킨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김호중 씨가 직접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녹취 파일이 사실이면 김호중 씨가 직접 말을 했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직접 지시한 셈이 되는데 그런데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는 다시 한 번 김호중 씨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호중 씨도 경찰에서 대신 자수한 건 나와 상해하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매니저가 자수를 한 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는데 뭐 이렇게 엄청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그냥 보험 처리하면 끝날 수 있는 사고예요. 그런데 사고 직후에 소속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든다는 겁니다. 매니저 한 명은 어떻게 했어요? 대신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낸 사고도 아닌데. 그리고 또 다른 매니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블랙박스의 메모리 그 메모리만 알면 누가 운전했는지 사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없앴느냐? 이 관계자가 없앴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김호중이 아닌 내가 했어요. 내가 시켰어요. 라고 주장하는 건 소속사 대표입니다. 김호중은 몰랐고 소속사 대표가 혹시 우리 김호중 공항장에 왔는데 팬들한테 이상하게 보일까 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매니저는 대신 자수하고 다른 매니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으며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 이 모든 과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뿐만 아니라 매니저들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는데 메모리 카드가 상당히 주요한 증거 중 하나이죠. 관련해서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측 관계자는 처음 현장에 도착한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블랙박스에서 뺀 후 없앴다고 합니다. 이 매니저에게 이미 파손돼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다는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도 메모리 카드를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황이 아직까지는 추정입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 즉 범인 도피를 김호중 씨가 직접 지시했다면 김호중 씨에게는 교사죄가 성립합니다만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면 소속사 대표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가 친척 만약 8촌 이내의 혈촉 관계라면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과정에서 친족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지시를 감행했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인 경우에 어떤 관계라면요? 대표와 김호중 씨가? 8촌 이내의 혈촉 사촌 관계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김호중 씨를 대신해 증거인멸이나 범인 도피를 교사했다면 즉 대신 나가서 자수하라 관련 메모리 카드를 빼서 없애라는 지시를 김호중 씨가 아닌 소속사 대표가 했다면 김호중 씨도 당연히 처벌받지 않고 소속사 대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저기 연예전문기자시니까 대표랑 김호중 씨랑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입니다. 김호중 씨의 사촌 형이 현재 소속사의 대표이고요. 법적으로 다 16시간, 7시간 동안에 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법적 상담을 받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는지 저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촌 형이기 때문에 친족관계 있으니까 내 자식이든 내 친척을 도피시키려 한 것이 인정상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옷을 바꿔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옷을 바꿔준 부분은 최소한 그러면 직접 교사하지 않았어도 이 범인 도피를 방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찰과 법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의문사항도 든다고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일수록 잘해야 됩니다. 저도 김호중 씨 팬이거든요. 팬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김호중 씨의 앞으로 가수 생활의 중요한 기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주는 게 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